. 균호? 예수님ikes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입고, 그냥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 해야지, 그냥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해? 뭐지? 사실 할 수, 아니면 뭐지, 한 번에 대해 얘기해 지금 여기와, 여기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형들의 여자친구를 그냥 지금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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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는 모르겠지 모르겠지 나처럼, 나는 내의 과거에 여러가지를 못하게 얘기해드렸지만 아무거나, 네가 선택한 후에 안 생각하고 또 힘들고, 내가 안고 싶을 때 내가 안을 수 없을 때가 일팔의 공부에 대한 너는 안정래요? 내가 말이야 그럼요? 제가 말하는거죠 아무도 없는 사람은 성장에서부터는 꼭 있는 바쁘고 있는거죠 그래서 나도 이해할 수 있는거죠 간단한거는 제일 좋은거죠 이제는 자신을 한 번 할 수 있는거죠 이제는 우리의 일을 하는거죠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말하는거죠? 무슨 말하는거죠? 너의 마음을 잘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후소역, 제풍은 없을 수 우리 모두 버릇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을團結 한 명 그렇게는 안 blindfold을 받으면 그런 나쁜 사람을 훅 하다 우리 내가 너에게는 필요한 돈을 руб? 돈을 руб이 없는데 너는 왜 시간만? 안은 돈을 내 마음이 안들어? 너와, 너와. 너는 또 대신에 너는 멈추를 하려는 것 같다 네.. 무리에 집중해 줄게, 빨리 더 oneself높이 더 더 효과물 해주세요. 여기가 뭐여? 그치고 읽고? iat가 뭐여? 나 먹겠습니다 고소해, 너도 잘 아냐고 신경이 있기를 aborzo ڈ radiant 여러분, 신발점에 구매해 볼게요 이것은 한국의 랩이 메뉴 못 추억은 approved 랩이 몇 달인? 랩이? 랩이이 아빠가 처음에 영국에 관한 사람을 만낼 저는 안 매일 못 추억 다른 다른 사항은 너무 마음속적 아니요 왜 이렇게 힘이 나요? 이거古董, 저는 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안 좋다고 생각할 때 한 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인은요? 저는 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운깃 왜 사귀고 싶어? 뭐?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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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먹으러? 너는 먹으러? 먹으러? 너는 천천히 먹으러, 먹으러? 나쁘지 않냐? 먹으러? 가! 너무 심심스러워 小姐, 이리 와. 어디서 다 같이 가 네 여자친구, 너 너무 기다려야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명카코, 또는 성쇄 柯 선생님도 계속 돈을 빌려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돈을 잡고 돈을 잡고 돈을 잡고 돈을 잡고 돈을 잡고 한천천원에 놓고 무슨 사람이랑이랑 같이하고 싶어? 안전? 안전하고 싶어? 너는 안전해? 내가 말한다고, 너는 안전해 그리고 너의 손에 있는 것들 내가 말해... 안전해, 너는 안전해? 내가 할 수 있기를 해야 할 수 있기를 내가 말한다고, 너는 안전해? 이럴구, 제가 세월이 마시다로 그는 어떻게 사는 거 같은데? 내가 사는 거 같은데? 여기에 있는 몇 개월에 더 넣는 거 같은데? 안보는 거 같은데 안은 없는데, 안은 방에서 일어내는 거 같은데? 너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이 친구가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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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반영 이만한 밥은 더 힘든 100만원을 가지고 사는 거 같은데 고향… 여길 너한 사이자, 고향을 꼭 적게 한 번에 받은 돈 너희가 너희의 말은? 당신도 정해진다, 아저씨는 나의 아들 맞습니다 잠깐 '나omy 자세히 말 sine 왜 시rás한 신호가 과손iete 죄송합니다 egentligen 저는 고생 would like to use 자세히 수 washing ему 자세히urun 투하 입력받 Gift 저가 어떻게 할지? 왜 저녁 어떻게 할지? 죄송합니다 평일에 뭐 다 돈을 buscar, 이제 돈을 잡고 내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여러분의 사랑 이거 사는거는 없어져요 뭐? 이거 연결? 연결? 안 돼서는 그냥 어디에 있는지 그는 사람에 있는 100만 원 직접 그냥 사게 한다고 사실은 없는 사람 아, 누구? 내가 방금 본다고 반드시장에서 같은 어떤 어떤 벨럴黑시拳 같은 2명을 지급한다고? 200만 원의 짓라 하지만 괜찮다 어떻게 하면 너는 버렸다 고마워 맛있게... 들어, 선생님 앞으로도 다 익히게 해 왜 이렇게 해요? 안이 항상 저희만로만 드시는 거에요 한번 드세요 이게 무슨 마음이 제일 좋아해 보니 문, 한번 드세요 엄마가 눈알이 형이 뜨거운 거에요 루시 먼저 먹자 너는 왜 내가 내가? 엄마가 왜 이렇게 내가? 수신은 왜 죽을까? 수신은 왜 죽을까? 당연히 안 죽을까, 수주 내일도 못 가고 싶어 부모님, 이 시각은 없어졌어 의료품은 거의 없어졌어 돈이 없어졌어 왜 이렇게 돈이 없어졌어? 감사합니다.